아닙니까ies 꿀맛? 이게 바로 무슨기라 오늘마다 이제 각자 이제 어? 화이트 화이트 지금 이 체계 형들 준비 중인데 저서 너무 좋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 기도를 하면서 가요 기도를 하면서 가요 안녕 날리는 거 할까요? 할 수 있다! 산이 날리는 거 짜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안 드시나요? 괜찮나? 이게 지금 많이 머리가 풀렸어요 근데 약간 이런 훈훈한 대학생 스템 거의 숙소를 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거의 숙소를 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쌩얼이 쌩얼이 밀고 나가는 장면이 조금 구현되면 멋있을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클라이밍으로 올라가고 있나?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있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본체랑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분을 수업을 잘하나 혹시? 수업을 잘하나 혹시? 수업을 잘하나? 아 아 아 수업을 잘하나? 수업을 잘하나? 수업을 잘하나? 맞혔나? 해가지고 공중이 형이 맞혔어 이래 아 아 아 아 블링블링 네 공중이겠습니다 화이팅 치 나란 동생 형들 챙기는 동생 안녕 치 채널 고정 그럼 치 가겠지? 치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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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니분들 모두 박수 아 아 곧 본방이 시작되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들어봅시다 안녕 밥 많이 부기가 두기예요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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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 우리 에이티니 기다리는 중 넌 노릇 읭 렛 렛 샤한 씨 응 머고 계셨나요? 나? 저 못입고 수영받고 그랬지 아 그래요? 근데 어때요? 눈빡하는데 좋아 맞아요 네 제가 보조 인터뷰해요 아니, 윤석이 저 옆에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축하해 주셔서 살쪘어요. 아, 맞아. 산이가 살찌우기 프로젝트에... 아니, 남들은... 모르겠지만 산이한테니까 이게 스트레스... 아, 스테어! 내 차례네? 네, 대기실에 찾아온 산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실에 탐방을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멤버들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성아, 오늘 며칠이야? 오늘요? 오늘이 여성이 생일이 6월 25일이요. 오늘의 인트로는 접니다. 멤버들, 왼쪽에 있는 모니터 보면 모니터 나와요. 네! 생각보다 진짜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 안무. 특히 포인트 안무가 너무 많아서... 뭔데? 민기 잘해요. 민기, 어찌는 그렇게 가사를 썼을까?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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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이제? 우리 TV가 위에서 지금 가방을 보는데... 펀빈 나와요! 펀빈 나와! 감심 위험하니까 조심히 조심히!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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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The Fellowship! Let's go! 오! 진짜 잘생겼어요! 아, 그거 웃지 마세요! 2층!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산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안녕! 줄기야겠다, 줄기야! 코소프 들어가요! 자, 우리 앞판에 올게요! 이게 바로 무신기라! 여기서! 저는 귀여운 것을 뭐 뭐 교봉 입었으니까 아니 1층! 고맙습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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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